자 우리 고향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안치홍 선수가 롯데로 잊어가고 난 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롯데 팬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이 아니라 퀘저턴을 막는 겁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요즘 제가 임진왜란사 전개하는 과정에 참 많은 책을 봐야만 하고 또 한눈검도 준비하고 또 제 기존에 강의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바쁩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바쁘다는 말 자체가 좀 재성스럽네요. 진심 재성스럽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치 관련 뉴스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한국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술 한 자식 할 때도요. 최근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장 둔감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패널로 좀 이렇게 나와달라는 요구도 많았고 함께 이렇게 정치 채널을 이끌어가 보자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요즘에는 정치에 관심이 이렇게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진짜 제가 거의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정치 이야기 하자는 것도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데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좀 보는데 와 일국의 야당 대표가 일본에 터널을 뚫자라고 하네요. 해저 터널 저 10년간 강의할 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언젠가는 남북 고속철도가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대륙을 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일본은 해저 터널 뚫자라고 안달복달 할 것이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웃는 말로 독도나 칠광구 가지고 쇼당을 칠 정도로 얘네들 입장에서는 해저 터널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의 특히 정치인들 중에 그 해저 터널 뚫자는데 찬성하는 놈들은 진짜 앞뒤 따지지 않고 단두대로 보내야 된다는 게 제 10년 동안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북 고속철도는 연결도 안 됐고 일본이 해저 터널 먼저 뚫자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일본이 모든 돈을 들여서 해저 터널 뚫자라고 해도 뚫어줘선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일개 정치인 수준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먼저 해저 터널 뚫자라고 하니 제가 화가 나고 분노스러워서 어제 진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금 퀭한 상태로 퀭하잖아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도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할 때 철도는 분명히 근대화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바로 침략과 식민지배의 상징물입니다. 철도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근대화 되는 건 당연하지만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배하려면 그 나라의 철도부터 깔아라 그런 말이 있지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우리 역사만 보겠습니다. 최초의 철도 1899년에 만들어진 경인선 원래 경인선은 부설권을 미국이 가져갔습니다만 이걸 일본이 사들여가지고 일본이 1899년에 완성을 시키죠. 원래 부설권 자체를 일본이 가져갔던 경부선은 1905년에 일본이 완성을 시키고 부설권을 프랑스와 가져갔던 경의선 경선과 의주를 연결합니다. 그 경의선을 일본이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1906년에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경부선과 경의선은 너일전쟁 중에 급히 공사를 서두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베리아 행단철도가 만들어져가지고 러시아가 육군을 한반도 쪽에 집어넣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철도를 깔았던 일본의 의도 그래서 너일전쟁 중에 급히 완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철도를 전부 다 일본이 깔아주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 직후에 만주도 점령합니다만 그 전에 일본은 대륙진출을 원래 꿈꾸고 있었고 그래서 간도협약 여러분 일본이 1905년에 을사주약 체결하고 통간부를 만들고 외교권을 관장하고 난 이후에 통간부가 관장하는 간도 파출소를 설치할 정도로 간도는 일본도 조선 땅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이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조선을 합병할 텐데 간도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1909년에 갑자기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갔던 일본이 그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가로 일본은 뭘 가져갔습니까?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죠. 왜 강대국이 약속을 심민지배하려면 철도를 깔아야 되나요? 여러분 철도를 깔기 위해서는 그 나라 지형 지목을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현미경되고 돋보기되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10개 이하에서 그 나라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장비가 철도공사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군대까지 함께 따라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어떤 약속에 철도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그 나라를 심민지배하게 됩니다. 북한에 고속철도를 놓자라고 하면 저는 거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철도를 놓으면 인민군이 철도 차고 침략이 온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항공 노선을 여러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책자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 항공 노선이 완전히 한쪽이 막힌 유일한 나라 북한까지 치면 북한도 막혔겠네. 아니 섬나라도 동서남북으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비행기가 뜨긴 한데 북쪽은 막혀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선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비행기도 날아다니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철도가 뚫리게 된다? 아니 여러분 김대중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그 약속 중에 하나가 경의선을 복구하는 거죠. 경의선을 복구하게 되면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에 기존의 경의선이 복구되면서 서울에서 개경을 거쳐서 평양까지 의주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속철도를 깔아줘서 이게 중국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원산로 가서 함경도로 가서 이게 블라디버스톡으로 가고 좀 이따 부산 이야기는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철도가 뚫렸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겠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종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실래요? 서울에 사니까 지금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개성을 갑니다. 와 잠깐 개성에 좀 내리게 해주면 저는 정말 땡큐겠습니다. 개성에 가서 만올 때 보고 진짜 공민왕 능 태조 왕던 능 보고 선주교 보고 진짜 제가 우리나라 구석구석 모든 곳을 답사했습니다만 개경은 정말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고 있는 상황인데 평양에서 잠깐 내리게 해줬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의주 넘어서 압록강 철교를 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해야죠. 남반주 철도를 타고 만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경으로 갈 것인가 북경으로 가겠지요. 서울에서 경원선을 타고 함경도로 가서 블라디버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 행단 열차를 탑니다. 거기서 3일 4일 가면 이루쿠츠구까지 가게 되면서 바이카로스를 보게 되고 거기서 10일 정도를 가면 모스코바를 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에서 내가 기차만 타면 그 비싼 항공료 지불하지 않고도 유럽 대륙을 기차로 갈 수 있고요. 중국 대륙까지 바로 기차로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 입장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얼마나 많은 관광 수입이 늘겠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만만 뒤죠. 중국인들 비행기 많이 안 탑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멀리 가는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뭐 할 때는 비행기 타야 되겠죠. 호주를 가거나 그럴 때는 실제로 여러분 인구 천만 하얼빌란 도시를 가봐도요. 비행기 공항이 거의 우리나라 버스 터미널 수준입니다. 걔들 진짜 기차 타고 만만 뒤 막 2박 3일 다닙니다. 우리나라 올 때도 배 타고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 수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다른 나라 수도가 가장 가까운 게 평양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수도가 서울입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수도가 바로 울란바토루입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고속철도 타고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4시간 정도면 들어와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 수입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들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 진짜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관광 수입을 생각하면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왜 부산까지 내려갑니까? 부산 배후에는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있잖아. 이들은 일본도 이제 배 타고 가기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블라디보스톡은 재미가 없지요. 어차피 유럽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럽인들이 블라디보스톡까지 왔을 때 그대로 기차를 타고 우리 서울까지 들어오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대륙 간 철도가 뚫려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경유하게 되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그건 정말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여기 진짜 관광장원 그런 건 조적지열이고요. 물류, 화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은 엄마마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정착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북아의 최고 진짜 항만도시였던 홍콩이 지금 약간 마탱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만약에 유라시아 횡단열차가 부산까지 연결되게 되면 부산은 진짜로 출발지이자 정착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든 물류 중심지가 부산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일본이나 동남아나 호주에서 여러 가지 화물들 싣고 부산하에 내립니다. 왜? 어차피 인도양 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돌아서 유럽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화물로 움직이는 게 기차로 움직이는 게 물류비가 훨씬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서는 더욱더 환상적인 게 만약에 여러분 진짜로 북한하고 철도가 연결되면 그대로 경부선 타고 우주까지 가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도가 놓이겠습니다만 부산에서는 동해선이 깔리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동해안을 타고 가면서 그대로 블라디보스톡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부산까지 내려올 거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천연가스가 부산까지 내려오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석탄이나 이런 데 자원에 석탄 자원에 의존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간다면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로 남북 경협이 꼭 돼가지고요 일단 통일은 너무 먼 이야기지만 철도만큼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도가 북한에 뚫리고 북한에 항만 시설이 만들어지고 북한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런 기관 산업들이 만들어지면 북한도요 아니 여러분 자기들이 철도를 가지고 있고 도로를 가지고 있고 항만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 나면 그게 다 깨지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지면 전쟁 억제력을 더욱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여러분 군사력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도를 깔았을 때 북한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북한에 철도 공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 18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속에 철도를 깔고 그 나라를 식민지배하듯이 북한이 문을 활짝 열고 철도 깔아주세요 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깨를 다 벗겠다는 겁니다. 너희랑 전쟁을 의지가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현미경 대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북한의 기업이랑 기업도 없습니다만 북한의 어떤 기술집단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도로를 놓고 우리나라에 철도 깐다고 하면 여러분 입에 거품 물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북한이 허락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그 북한을 허락을 못해. 여러분 북한은 경유지가 되죠. 그럼 여러분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행료는 좀 받겠네. 그런데 우리는 대륙을 품에 안는다고. 결과적으로 철도를 깔아주면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좋죠. 그런데 그것조차 반대하면서 일본의 해저터널을 뚫게 해주자고요. 만약에 북한의 구속철도가 놓아지게 되고 시베의 행단열차와 연결되고 혹은 바로 베이징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은요. 동북아 세계 최고의 허브 도시, 항만도시가 됩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더군다나 배후에 일본 나는 섬나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건 진짜 전라도 사툴로 오지다는 표현이 맞지요. 왜? 너희들도 대륙 기차 타고 싶으면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 체류해. 부산에서 놀고 먹고 호텔에서 잠도 자.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그 기차비 내고 시베리아까지 가봐. 중국인들 부산까지 와. 부산에서 먹고 자고 배 타고 일본까지 가. 저는 지금 사람 이야기만 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화물이나 물류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해저터널을 뚫어버리게 되면 부산은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되게 됩니다. 부산은 출발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국도의 중요, 중심, 거점의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인구들이 모여들고 그러다가 고속도로가 뚫려버리게 되면 그 국도의 거점, 중심지가 죽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겨우 통행료 좀 받겠다고? 모든 물류, 동남아에서 혹은 호주에서 오는 배 타고 오는 물류가 출발지 일본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들은 그냥 기차에 화물 태우고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부산은요. 부산은 물류도시로서 부산의 항만시설들 다 작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물론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이거 쉽지 않지요. 왜 일본 입장에서 지금 해저터널 뚫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돼야 되나요? 그렇죠. 북한하고 고속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철도와 바로 우리나라 철도들이 연결되었을 때 일본은 그게 진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북한에 고속철도를 만들어 놓고 대륙철도와 우리나라 철도들이 연결되고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면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쇼당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놔두고 쇼당? 미안합니다. 일본말에서 진짜 미안하고요. 제가 웃는 말로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일본은 해저턴을 뚫기 위해서는 독도도 포기할 수 있고 칠강구도 포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독도는 원래 우리 거니까 용납이 안 되죠. 진짜 웃는 말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규씨 정도 떼어주면 해저턴을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규씨 떼어주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북한하고 고속철도가 뚫리기도 전에 먼저 뚫자라고 합니까? 누구조차고? 그랬을 때 고속철도가 뚫리게 되면 대체 누구조차고? 우리 부산 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와 역시 또 신문들 봐봐. 김대중하고 노무현도 해저터널을 주장했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해저터널을 약속했습니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까? 혹은 해저터널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나요? 그들은 일본 정상을 만났을 때 아니 일본 애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내 다테마에! 겉마음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하고 만약에 고속철도 만들어지면 해저터널 뚫을 수도 있으니까 북한 경협하는데 일본이 오히려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죠.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박살낼 일이 있습니까? 물론 경제학자들이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경제적으로 뭐가 더 낫겠는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여러분 와 일자리 45만 개로 어떻게 추정을 하죠? 일자리 45만 개 생긴다면 해저터널 뚫으면 그럼 물류단지로서 여러분 물류항만 도시로서 부산이 그 역할을 잃게 될 경우 그 실업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 더! 여러분 부산에서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이 부산로 많이 갈 거고 관광 수입이 부산로 다 빨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리조트들 우리나라 관광 산업들 상당히 힘들어질 것인가 동시에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터널 타고 그대로 일볼로 많이 갈까요? 제주도 역시 폭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여러분 해저터널 이야기할 때는 이건 국가공약 차원으로 대선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부산 시장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전달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요. 일단 우리는 북한하고 무조건 고속철도를 뚫어야 됩니다. 북한의 고속철도를 뚫자라고 이야기할 때 인민군이 기차 타고 남침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저터널을 뚫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의 대변인 역시 일본의 대륙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 일본의 전차부대가 그대로 한반도에 진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유치한 이것도 여당의 대변인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군사력 막말로 육군은 전차? 일본의 자위대 15만 명이 전부 다 해저터널 뚫고 들어와도 우리나라 군인 60만 명인데 육군이 50만 명인데 육군이 50만 명 말고도요. 육군 빠져도 돼요. 예비군들만 데리고 싸워도 일본의 자위대 애들은 진짜 자위만 하다가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예속되게 됩니다.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남북 고속철도를 뚫어도 군사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고 일본 해저터널 뚫어도 군사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남북 고속철도를 뚫었을 때는 북한을 경유지 만들어서 북한도 통행료를 받겠지만 우리가 대륙을 끌어안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해저터널을 뚫어주게 되면 그 대륙은 일본이 끌어안게 되고 우리는 경유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해저터널을 뚫자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GDP가 일본의 2배, 3배 압도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선진국이 됐을 때는 해저터널을 뚫어볼 만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정제적으로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아 근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해저터널을 뚫자는 사람들은 와 진짜 이순신 판옥선의 기열로다가 두드러 맞고 바다에 빠질 대질놈들입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멘